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뭐 슈팅용 에어소프트건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자 소개를 시켜드렸고 어 어떤 총을 어 선택을 하면 좋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 지어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뭐 글록은 뭐 vfc 글로 그리고 뭐 ipsc 를 하실 분이 총을 어떤 총을 하면 좋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요렇게 어 쉐도우 툴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섀도우 툴을 한정 구매를 해서 어 슈팅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총에 대해서 이 에어소프트건 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총을 신품을 구매를 하고 나서 제가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사 사진을 영상을 보시는 것은 알겠지만 총이 어 세총을 샀는데 아주 낡아 버렸죠 예 맞습니다 음 박스를 여기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어 신품을 구매를 했어요 신품을 구매를 했고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일단 언박싱 영상은 뭐 추후에 요게 뭐 요거 다 떨어진 이걸 가지고 언박싱 영상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여러분들과 이 총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을 못했어요 대략 한 지금 이 총 구매한지 한 석 달 두 달 석 달 정도 된 것 같고 한 두세 달 됐고 실제 요 근래 슈팅용 연습용으로 제가 계속 사용을 해서 한 대략 한 5천발 정도 비비탄으로 치면은 한 5천발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총이 과연 정말 슈팅용으로 최적화된 총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음 이 아자 tv 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cz 섀도우 2 이 모델의 최대의 장점은 바로 실총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 모든 형태들이 그 실제 그 cz 섀도우 2 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무게도 얼추 비슷합니다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 이런 각인들이나 이런 실총과 유사하게 유사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똑같다고 똑같다고 하면 100%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뭐 90% 이상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요 이 그립감 이라든지 이 슬라이더를 이렇게 땡길 때 아무래도 슬라이드 땡기는 건 아무래도 좀 가볍게 또 실총에 비해서는 이런 작동성 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실총과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추천들을 하시고 선호들을 하세요 왜냐면은 이 라이브 파이어 실총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이런 그 몽골이나 필리핀 갔을 때 연습을 하실 분들이 이 섀도우 2 를 가지고 연습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에어소프트 컨을 똑같은 섀도우 2 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질감이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 선호들을 하세요 요런 점이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우리 리코일 컨트롤 한다고 하죠 이 반동을 컨트롤 하게 되는데 우리가 비비탄도 마찬가지예요 비비탄도 이렇게 이렇게 넣고 발사를 할 때 반동이 어느정도 컨트롤이 돼야지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쏠 때 또 반동이 세거든요 근데 이 섀도우 2는 슬라이드가 보시는 것처럼 하부와 상부 슬라이드 크기가 비대칭입니다 바로 하부가 조금 더 넓고 상부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왔다갔다 하더라도 반동이 일반 전동거 일반 그 지비비 가스 핸드건의 뭐 글록 유라든지 아니면 은 음 베르 타도 마찬가지고 이런 hk 45 ct c 모델 이런 모델에 비해서 반동이 상당히 작습니다 반동이 잡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동 콘트롤 하는데 이점이 있어요 예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새 하나의 장점이 뭐냐 바로 요 리어 사이트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리어 사이트가 좌우 조절은 안돼요 그러나 요기에 있는 나사를 돌려서 이 리어 사이트가 상하 조절이 됩니다 상하 조절이 아주 좋은 리어 사이트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에어 소프트건을 슈팅용으로 사용할 때 집탄을 아주 중요시 하게 되는데 바로 상하 조절이 되요 즉 이 말은 뭐냐 좌우의 집탄만 어느정도 잡아 놓은다고 하면은 상하는 이거를 리어 사이트를 이 나사를 돌려서 조절을 해서 내가 에임을 맞출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액션에어 IPSC 액션에어 비비탄 총을 사용해서 하는 액션에어 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격발을 해서 표적을 맞추는 거리 자체가 보통 짧으면 3m 조금 길면 한 8에서 10m 정도 되요 그래서 대략 한 10m 정도에 에임을 0점을 잡아 놓는다 라고 하면은 훌륭한 슈팅용 건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단점은 제일 큰 단점이 그거에요 이거는 일단 작동성이 우수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이거는 절대 제가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어 작동성이 좋지 않습니다 뭐 쳐도 처음에 이 그 그 KJWOX의 CZ Shadow 2가 집탄도 좋고 작동성도 좋고 뭐 슈팅용이 최적화된 총인 줄 알고 샀는데 어 개뿔은 무슨 최적화된 총입니까 이게 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그렇게 걸러들으시면 됩니다 개뿔이 작동성 작동성은 좋을 때는 딱 하나입니다 따뜻할 때 봄 여름 가을에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음 탄창 어 일단 이 탄창에 온도에 정말 민감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잡았을 때 찹다라고 느껴지면은 격발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충만 그런게 아니고 이 섀도우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충을 토로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에요 바로 이 작동성 겨울에 작동성 바로 추울 때 이 탄창에 기와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 이 뭐 예 어떤 증상이 생기냐 바로 두 한발을 탁 샀을 때 탄이 격발이 안되서 피 끓이는 느낌 그리고 뭐 더블 피딩이 한발이 발사 안되서 안에 탄이 두번 끼어 가지고 더블 피딩 아니면 호흡이 제대로 안 걸어서 그냥 쫓는데 툭 떨어진다는 이런 여러가지 이런 작동성 불량 증상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어 봄 여름 가을에도 섀도우를 쓰는 선배들이 항상 얘기하는게 사격하기 전까지 탄창을 손에 쥐고 있다가 사격하러 들어가면은 탄창을 삽입을 하고 사격을 해라 라고 추천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정말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실망을 하기는 했습니다 실망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 실망 했고 바로 두번째 집탄 집탄 집탄이 생각보다 안좋습니다 예 제가 뭐 이게 비교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vfc 글록 17 제가 쓰고 있죠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 슈팅용으로는 총을 두자루로 쓰고 있어요 예 슈팅용으로는 총을 두자루로 쓰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vfc 글록 제가 요거와 여기 있는 세도 슈트는 얼마전에 영입한 제품이고요 이 그 vfc 글록 17 젠5 에 비해서 얘가 월등하게 집탄이 좋냐 아니에요 뭐 얼추 비슷합니다 저는 좀 좋을 줄 알았는데 비슷하구요 생각보다 집탄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너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집탄이 막 레이저 집탄이 나간다든지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도 한번 어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이 장 단점이 아닌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번째 얘는 튜닝할 수 있는 부품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뭐 전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유일하게 하나 바로 이 아웃바렐을 나사산 방식으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그냥 나사산이 없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아웃바렐이 나오고요 그거 외에 호복 고무도 우리가 흠이야게 하는 메이플리프에서 나오는 뭐 디셉티콘이나 오토봇이나 MR 호복을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없지만 어 그 호복 고무를 살짝 잘라내면은 장착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대부분 많이 쓰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사진 요렇게 해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안쪽에 예 저도 MR 호복 고무를 장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MR을 쓰고 있는데 MR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에요 바로 좌우 집탄을 잡아주기 때문에 상하 집탄은 리어사이트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MR 호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어 그렇듯이 이 제품이 그 튜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없습니다 우리 흔히 IPSC에서 이제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처음 배우는 것이 프로덕션 디비전인데 바로 제조사에서 나온 그대로를 쓰는 제 그 이 디비전을 프로덕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덕션용 총으로 쓰기에는 좋죠 왜냐면 튜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튜닝은 뭐 이 작동성이나 이런 내구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튜닝 옵션들이 없어요 우리 글록에 뭐 스틸 해머나 뭐 이런 것들 놓고 락이나 이런 것들 교체를 할 수 있겠지만 얘는 그런게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은 튜닝용 옵션 부품을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생각보다 부품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부품 수급이 상당히 안좋아요 KJ웍스 본사에 컨택을 해서 부품을 수급을 해야 되고 국내 샵에서 부품 수급이 좋지 않은 제품들 중에서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고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바로 피막이 아주 진짜 흔히 얘기하는 그 종이 피막이에요 어 홀스터를 넣었다 뺐다 하면은 지금 여기 은색으로 다 갈아냈어요 제가 제 홀스터에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 갈려가지고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되어서 제가 사포질을 했거든요 이런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리어스 뒤쪽 리버테일 쪽 이 부분 다 이는 이 부분도 다 이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포를 다 갈아냈습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들 이 홀스터에 다 있는 부분들이 이게 피막이 다 벗겨져서 엉망이 됩니다 예 무슨 새총 사자마자 첫번째 피막을 이제 홀스터를 넣자마자 다 벗겨져요 그래서 피막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 이 점을 제외하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밑에도 지금 피막이 많이 벗겨졌죠 벗기다가 제가 사포로질 하다 말았는데 예 이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총 자체가 이렇게 묵직하고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고요 또 이 IPSC나 아니면 슈팅스포츠로 하는 분들이 이게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들이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사용하니까 KJ북스에서 이 총을 그 CZ 섀도우사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 슈팅매치용 IPSC용 핸드건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저는 홍보 효과도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반동이 글록에 비해서 반동이 작아요 반동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슈팅매치용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뭐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연습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 총에 맞춰서 내 몸을 훈련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인 중에 한 명인 전상민 슈터라고 건빵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요총만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고 계세요 아 게임이 아니고 슈팅매치를 하고 있듯이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명필이 아니거든요 저는 붓을 가릴 겁니다 가리기 때문에 뭐 이 총조총 막 좋은 총 장비빨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또 삼천포로 세네요 그래서 제가 그 IPSC나 슈팅스포츠의 최적화된 총이라고 하는 이 CZ 섀도우2의 그 장점과 단점 이렇게 좀 잘못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집탄이 좋다 작동성이 좋다 이런 부분들 제일 큰 문제죠 이제 뭐 그런거는 좀 잘못된 정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뭐 몇 달 사용을 하면서 비비탄 5,000발 정도 사용하면서 좀 느낀 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어소프트건은 아마 봄 여름 가을에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사실은 제가 어 마찬가지로 이 섀도우 CZ 섀도우1이죠 그러니까 CZ75 SP01 모델이에요 이 총과 거의 흡사한 모델과 또 한 자루 더 있습니다 바로 CZ0 SP01의 커스텀 버전이에요 슬라이드 CNC 확인해 가지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요렇게 세 자루가 있습니다 어 섀도우 시리즈는 세 자루가 있고 실제로 이 세 자루 중에서 작동성이 제일 좋은 거는 이 녀석이에요 SP01의 커스텀 버전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은 뭐 다음번에 한번 리뷰를 드릴게요 리뷰를 드리는데 이 세 모델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기화율 문제, 작동성 문제, 집탄 문제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CZ 섀도우2에 대해서 약간 좀 환상을 깨시라는 의미로 이런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또 이런 영상 보시고 니가 이 새끼야 5,000발 정도 쏴보고 이 총에 대해서 뭘 알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점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겨울에는 이 총 말고 이렇게 그냥 글록을 사용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글록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천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섀도우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을 아마 제가 프로덕션을 못 쓸 것 같아요 이번에 IPSC 코리아의 새로운 룰이 계속 바뀌고 있죠 액션에 대한 룰이 있는데 이렇게 권총에 스티플링이 되어 있으면 이 프로덕션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규정이 생겨 가지고 원래 국제 규정에도 제가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록이든 어떤 총이든지 스티플링이 된 제품의 제품은 프로덕션으로 사용을 못하고 그 위에 스탠다드나 스탠다드 아니면 오픈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아쉽게도 프로덕션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요청을 쓸 건데 겨울에는 작동성이 별로라서 다시 마루이 글록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지금 준비 중인 부적트가 있죠 바로 이게 오픈입니다 오픈 오픈용 핸드건이에요 글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 세팅을 했고 요거를 오픈용으로 쓸 건데 아직 요 위에 시모를 올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시모어 마운트가 없어서 지금 레드홀프에 주문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레드홀프가 오래 걸리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요렇게 세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학을 올리고 요런 식으로 오픈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은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팅한 건 아니고 부산에 있는 이하비 팩토리 샵에 제가 의뢰를 했어요 오픈용으로 쓸 핸드건을 하나 세팅을 해달라고 해서 저 슬라이드가 대시 슬라이드 제가 리뷰했죠 저 슬라이드가 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하부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차장님께 맡겨서 하부 프레임과 기본적으로 안에 튜닝하는 작동성 튜닝이죠 집탄과 이런 것들 세팅을 해서 얼마 전에 받아왔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즈트 섀도우2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실사용자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참고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일단 기와율이에요 봄 여름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되니까 날이 조금만 추워져도 좀 빌빌빌빌빌거려서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피막 벗겨지는 거는 저는 크게 상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새도 아 새도우래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심해서 이 섀도우 쉐도우 쉐도우2에 대해서 이 아재TV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장비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